출발의대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자 단문 연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렌라크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46번 하겠습니다. Kenyu ni 세고した理由와, 초소표 table ji on. したことです. 견요 감량입니다. 감량의 성공을 세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골した 이유입니다. 이유는朝食을 아침을食べるように 먹도록 した 것입니다. した 요 카라데스 하면 되겠습니다. 견요니 세골した 이유와朝食을 다베리오니した까라데스 이러면 될 텐데요 카라를 안 넣고 그것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견요입니다. 견요. 세골 성공입니다. 세골의 반대만은 십바이라고 하죠. 감량이고 정량은 몸무게를 늘린 것은 조료 조료라고 합니다. 조료 세골した 이유 조식 아침식사죠. 주식 중식 야식 야식 이렇게 되죠. 석식은 유식으로 합니다. 유식 석식은 새끼식라는 거 유식으로 합니다. 이 셔크가 훈독이 다베르죠. 이것은 아침이고 이것은 리유죠. 이것은 전부 다 음독밖에 없습니다. 견요는 이것은 헤루, 하카루, 세골은 나루, 이것은 음독밖에 없습니다. 한자를 보면 한자 한자, 음과 훈을, 음과 훈, 음과 훈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초, 쇼크, 다베르 이런 게 겹쳐지게 됩니다. 자꾸 겹쳐지니까 한자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견요는 세골이 시탈 이유와 초, 쇼크, 다베르 요은이 시탈 그래서 요은이 수류는 뭐 뭐 하도록 하다는 뜻입니다. 먹도록 한, 요은이 나루는 뭐 뭐 하게 되다고 요은이 수류는 뭐 뭐 하도록 하다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도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알겠죠. 세골 시탈 때 이탈은 과거조동사입니다. 여기도 요은이 시탈 때 티는 과거조동사입니다. 다베르 요은이 이것은 요가 명사형이니까 연체형이 원형이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 147번, 자세한 것 하나하나는 또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체, 이런 거는 이제 안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한자가 발음이 안 나올 겁니다. 사용자와의 고소, 교습 때문에 교습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줬습니다. 이거는 유도되고 목적도 됩니다. 소식이 시타, 조직입니다. 단타, 단타는 앞에도 나왔죠. 이 단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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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타입니다. 이 단타는 뭐 뭐 때문에, 뭐 무엇을 위하여, 목적과 이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타는 단정조동사고, 이 단타의 다는 이거는 소식시타, 시타는 과거조동사고, 단타의 다 할 때 다는 단정조동사입니다. 과거조동사, 단정조동사, 이거는 타라도 타금이 들어오면 반타금이 들어오면 다가 되죠. 요부, 반타금이 아니라 요부 같은 건 연다, 타금이 붙습니다. 소식기입니다. 세이꼬 스루, 소식기 스루, 이렇게 렌락 스루, 스루를 열면 동사가 되어버립니다. 명사가 동사를 넣어서 스루를 넣어서 동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알아야 세이꼬 스루라는 말을 이렇게 세이꼬 심하시다, 세이꼬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식기시다, 소식기시다 단타, 이렇게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기리아를 지키우는 시갱호 유고니 모찌이르라 합니다. 모찌이르, 유고니, 한정이 있는, 가기리아를 한정된, 한정이 있는, 견테이 살았다, 이렇게 뜻입니다. 한정이 있는 지구의 자원을, 가기리이란 말은 한, 이것도 여러 가지 쓰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시갱호 유고니, 유옵니다. 유고, 유고니 모찌이르, 사용하다. 한정된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구環境, 지구 환경, 지구 환경,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기리아를 지키우는 시갱호 유고니 모찌이르 그 다음에 149번, 이에노 댕기세츠비 노 댕겡 오스루 집의 전기설비, 집안이라고 했죠. 집안의 전기설비, 댕기, 댕기세츠비, 댕기세츠비 노 댕겡, 점검입니다. 댕겡, 검사는 켄사 이렇게 되죠. 검사, 켄사, 검사판사 할 때는 켄지 라고 합니다. 검사할 때 사자가 그죠. 일사자도 있고 조사할 사자도 있으니까 댕겡 오스루, 댕기세츠비 이런 것도 보니까 한자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그죠. 전부 다 유고, 댕겡, 댕겡 지카우 오스카오나, 아타마 오스카오 오래간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라, 시간을 사용하지 마라 즉 사용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 나는 부정의 조동사, 부정의 조사입니다. 종조사입니다. 부정의 명령을 나타내는 종조사입니다. 시간을 사용하지 마라 뜻입니다. 지카우 오스카오나, 시간을 사용하지 마라 부정의 종조사입니다. 아타마 오스카오, 머리를 사용해라 스카오의 명령형입니다. 에단이니까 머리를 사용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머리를 사용해 주시겠죠. 스카오 이런 것은 문법을 할 때, 부정의 명령입니다. 나, 가지 마라 할 때는 있구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까나 이라면 안 간다는 뜻입니다. 부정의 명령은 있구나입니다. 가지 마라 주라 할 때는 이까나이 되구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이까나. 제일 강한 겁니다. 이까나. 이거는 그냥 명령이죠. 에단. 오단동사, 어미에단이 명령형이 됩니다. 오단동사, 어미에단 플러스는 가능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에단 플러스 바를 예면 가정형이 되고, 에단이 아주 문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단동사인 경우는. 에단의 가정형 바, 에단의 룰을 붙이면 오단동사의 가능동사, 그냥 에단은 명령형 이렇게 됩니다. 오단동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히토노 세가쿠와 주윤인 주시옥구다. 사람의 성격 세가쿠입니다. 십인십색이다. 주윤인 주시옥구. 지시옥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발음이 주시옥구라고 합니다. 여기 세가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한자를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안 보고 이걸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세이쿠라는 게 이렇게, 이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들은 또 읽을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 문장도에서도 읽고. 세이쿠, 읽고. 겐요노 세이쿠시다. 리와 초시옥구 다베리 요원이시다. 이렇게 다 읽거든요. 읽으면서 문법도 확인하고. 의미를 모르면, 아, 내가 문법을 모르나. 그러면 동사에 다베리로 가면, 동사에 요원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으로 가서 다시 문법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과거 조동사는 과거 조동사, 단정 조동사는 단정 조동사. 이렇게 문법 주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 찾아서 명령형 이런 것도, 이것도 동사에 가면 명령형 있고, 또 부정의 명령, 이것도 동사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동작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동사에만 있겠죠. 형용사라든지, 명사에는 단어 자체의 부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작 자체에 부정을 해야 되니까. 동사의 부정,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連絡 成功 組織 友好 転言 使う 性格 性格悪いなあ 尊敬になっぽいだるんでしょう あの人は性格はいい 尊敬以上だ 使う 使わない 幸いだ 幸いなんだ 転言する 明日は転言します 幸いになる 優勢やしだ 有効にする 優雅やしはだ そしきする 成功する 連絡する 이렇게 자기가 말을 갖다 붙이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순을 하나 만들어서 단어 공부를 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자 공부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겐자 겐요라는 말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글자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내야 됩니다. 이게 감소한 겁니다. 해류. 오나카가 헤류하면 배가 속도로 갔다는 뜻입니다. 오나카가 헷다 하면 배고프다는 뜻입니다. 오나카 헷다 하면 배가 속도로 갔다는 뜻이니까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헤류 감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소하다. 감소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겐소. 이것도 있지만 이거 있습니다. 겐시오. 겐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헤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카루. 무게를 재는 겁니다. 양을 재는 거니까 하카루입니다. 어모사와 하카루 할 때는 이걸 쓴 겁니다. 무게를 재다 할 때. 이렇게 하면 겐요라고 해야 됩니다. 겐요. 이렇게 하면 훈독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훈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훈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훈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쿠나이 형용사가 됩니다. 스쿠나이라는 뜻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적읍니다. 크다닥다는 오키지사이고 양이 많은 것은 오이 스쿠나이라 합니다. 스쿠나이 켄시오. 이것도 소자도 이렇게 하면 스쿠시가 되겠죠. 부사가 되어버립니다. 스쿠시. 소자가 스쿠나이 스쿠시 이거는 켄시오. 이렇게 되겠죠. 소량은 쇼리오라고 하겠죠. 켄시, 쇼리오. 이렇게 또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가 반대말은 스쿠나이의 반대말은 오이가 되겠죠. 다자입니다. 다량이라 할 때는 다료 라고 합니다. 다료. 소료. 소료.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쿠시도 이렇게 합해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합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켄시오 하나 가지고 여섯 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이라도 확실히 하고 또 그거를 응용할 때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이코, 세이코 요거는 훈독이죠. 훈독을 반드시 잇다니까. 이렇게 쓰면은 나루, 요겁니다. 울리다도 나루, 울리다는 나루, 나루라 그럽니다. 엑셉트가 조금 다릅니다. 나루. 뭐뭣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할 때 우리가, 이거는 뭐뭣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나루. 이거는 이루다. 뭐뭣이 이루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뭣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루다. 이루다. 성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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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성공을 세이코, 하나를 때면 나루라 이렇게. 그다음 세이코, 리유는 이 자체를 외우면 되겠죠. 리유는. 유 자에 이런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루라는 말이,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루가 있을 겁니다. 유 자에, 뭐에, 어허하다 할 때,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주 까다로운 겁니다, 여기까지. 여루, 이거 보면 어허다, 여기 어허도 있고, 이거 어허하다는 데, 여기 여루도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여루가 있습니다. 이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유. 그러니까 원리 같은 경우는 겐리, 자유 같은 경우는 지유 이렇게 쓰겠죠. 지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겐리, 이학 같은 경우는 리각,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리유가 되고, 됐습니까. 성리학 하면 세리, 성리학 하면 세리 갖고 이렇게 하겠죠. 성리학 할 때 성자가 바름이 좀 다른 이 세리가 되고 이 세리가 되는 세리가 되는 세리가 되고, 세리가 성리학을 때 이 세리가 되지만, 성품 성작의 성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자는 이건 아닙니다.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초쇼크, 하나하나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쇼크, 이게 중식입니다. 일본에 가면 주쇼크 합백행, 중식 팔베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쇼크, 열어놓고 이것은 유쇼크라고 합니다. 이건 석자인데 석자를 음독을 안 읽고 훈독으로 읽습니다. 유쇼크는 훈독과 음독으로 읽은 겁니다. 추쇼크 이것은 뭡니까? 음독과 음독으로 읽었는데 이 추자를 읽는 게 상당히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중식이라면 중간 중자로 써서 우리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야식은 야쇼크, 밤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요루쇼크라고 안 하고 야쇼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 라는 말은 이것을 유 라고 합니다. 유배 이럴 때는 우리가 유배, 어제 저녁 이럴 때는 유배 이것을 사쿠야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유배 같은데 이것은 유, 유배 사쿠야도 유배라고 어제저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사쿠야 이것을 유배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배 이것은 사쿠야, 어제저녁입니다. 조시옥, 다빌의 요원이시다. 이건 아까 했죠. 뭐 하도록 한 것이다. 먹도록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타이, 타이는 가라다죠. 가라다. 단체는 단체밖에 없습니다. 가라다. 이건 체미다. 가라다인데 타이이크 이러면. 타이이크. 단타이. 단타이. 단타이, 려고. 단체, 이행입니다. 아, 단타이, 려고.ですか? 이렇게 말입니다. 단타이, 체육보다는 단타이, 타이이크 직항 이렇게 말을 쓰긴다면 단타이군요. 로도샤. 로는 로는 내기라우 내기라우란 말입니다. 이 내기라우란 이런 게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읽어봐야 되겠다. 내기라우라 이렇습니다. 수고한다. 내기라우. 그거를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내기라우. 위로하다. 내기라우는 뭐 사장이 아니면 누가 지금 높은 사람들이죠. 다카이 치인의 시도가 기대 로도샤니 내기라우.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 하타라쿠 일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모노 자자 하나를 할 때는 내기라우 하타라쿠 모노 위로하고 일하고 하는사 참 이 내기라우가 들어가는 게 참 이상하죠. 노동자는 움직일 동자에 사람인자를 읽어가지고 이걸 하타라쿠라 합니다. 하타라쿠 이렇게 읽어가지고 로 도샤 하나로 읽을 때 훈독은 내기라우 하타라쿠 모노가 됩니다. 시용사는 쓰카우 모찌이르 모노 자자죠. 사용자는 이렇게 읽으면 쓰, 요, 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하셔야 아마 쓰카우가 되고 아까 쓰카애, 쓰카운, 나 뭐 이런 게 있었죠. 모찌이르 사용하고 모찌이르 또 사용하고 하는 사람 그거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시옷이 아닙니다. 노동자, 사용자 시옷이 아니라 고쇼, 교습입니다. 고쇼 교습할 때 이것도 교자가 카와스 이렇게 쓰면 카와스라 교환,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카와스 의견을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고쇼라는 것은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의견을 쓰러 가와스 그런데 교습은 코어라고 했습니다. 코 외교 같은 거는 뭐랍니까? 가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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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교습하는 게 시옷이 아닙니다. 노 다메니는 했고 소식기 이것은 뭐 우리 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쿠미아이 조합을 쿠미아이라 합니다. 조합을 읽을 때는 소고라 읽으면 안 됩니다. 쿠미아이라 읽어야 됩니다. 훈독으로 훈독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주 읽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쿠미아이 쿠미아이쪼 하면 조합장이라는 뜻입니다. 쿠미아이쪼 쿠미아이쪼 그런데 조직이랄 때는 소식기라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소식기라 읽는데 이거는 쿠미아이로 읽는 게 아주 다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독과 훈독을 해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이 단단은 로독자가 시옷자 또는 고소의 때문에 소식시키는 단단이다. 소식시키는 것도 오르라는, 짜다라는, 오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르라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짜는 겁니다. 시를 짜라라 할 때 오릅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렇게 조직이란 것은 뭐같이 쿠무, 퍼서 짜는 겁니다. 그걸 조직하는 겁니다. 이거는 쿠무라고. 쿠무라는 것은 퍼다는 뜻도 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식기 쿠무 오르 소식기 쿠미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카기리가 많이 나오니까 카기리아루라는 말은 한정이 있는 뜻입니다. 카기리라는 말은 카기루에 카기루 이거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기를 이렇게 보면 일단동사 같은데 일단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크리가나가 루입니다. 한자 하나에 히라가나 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 하나에 히라가나가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가 나오면 무조건 오단동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명사양이 뭡니까 하나다가 한정이라고 할 때는 카기 동사의 농혜이니까 카기리가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리가 오크리가나가 되겠죠. 카기리 명사에 오크리가나입니다. 명사에 오크리가나 한정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또 대키리 카기리라면 가능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또 한자로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키리 카기리 그러면 가능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뜻입니다. 요걸 수거입니다. 대키리 카기리 할 때 요 카기리는 할 수 있는 한이니까 가능한 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이란 말이 카기리 여기서 온 겁니다. 카기리아르 하면 한증이 있는 한증이 있는 자원 카기리아르 시계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 여기도 훈독이 있습니다. 모우게르 이건 소나에르 지가는 도키고 이거는 가는 아이다 사이 또는 아담마 그러니까 히토 지윤인 주식 이거는 중요한 토 이것도 토죠. 위로 쇼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마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무튼 그다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습니다만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데려주셔서 감사합니다.